치고 탕 탕 탕 탕 탕 탕 치고 빠진거 잡고 그렇죠 잡고 또 치고 탕 탕 탕 탕 치고 박고 보고 빠지면서 탕 탕 탕 툭 툭 툭 툭 툭 자 이쪽부터 자 여기가 여기가 먼저 룬아 치고 가운데 오시면 안돼요 어 자 이쪽 졌잖아 이쪽 계속 잡아야지 계속 잡아 그렇지 그 다음에 보고 거기서 스타트 또 잡고 또 잡고 또 탕 치고 탕 탕 탕 탕 탕 탕 탕 줄 때까지 계속 그렇지 보고 또 뒤로 물러 서비스 라인 밖으로 백 라운드 또 잡아 계속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치고 또 라운드 그렇죠 잡고 치면서 내가 이렇게 공을 하다가도 들어왔어 그럼 다시 나오셔야 돼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서버리면은 이게 좁아져 내가 보는 시야가 좁아져 있는다고 내가 치고 한 발짝 물러지면서 이게 넓어진다고 땅 치고 땅 치고 치고 라켓 들고 그렇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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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뒤로 간대 지키고 있어야지 나 여기 지켜야지 그렇죠 치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치고 또 여기 계속 잡아줘 잡아주고 빠지면은 물러 빠지면은 야 나 치고 모두말 점프 해야지 왜 그냥 스텝 밟아버려 어 그냥 왜 갑자기 왜 왼바 오른발라 치고 모두말 점프 그러니까 모두말 점프 어디서 해야 돼요? 치고 응 거기서 멈추면 여기 어떻게 하냐고 그럼 가운데? 그렇지 내가 치고 약간만 가운데 와줘야지 이렇게 와줘야지 이렇게 와줘야지 근데 지금 치워놓고 이리로 온다고 이리로 아니야 아니야 죽으면 안되고 중심은 서야죠 공격이잖아 아니죠 왼발 디디디면 안되지 디디면 안돼요? 네 바로 점프 승하면 오른발 딛고 땅 그렇죠 그리고 좀 가운데서 와서 하고 치고 땅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치고 나서 내 가운데 딱 이 다리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리로 치면 절로 나가면 다 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 그러면 저게 못 튀긴다서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 커버를 양쪽으로 해야 되잖아 약간 이 정도만 그래서 내가 치고 그때는 이렇게 해봐야겠죠 내 파트너가 내가 드라이브 쳤으니까 내 파트너도 드라이브를 보고 있을 거니까 근데 치고 자꾸 일직선으로 들어오지 말고 앞에 비우면 안되지 그냥 쳐놓고 여기까지 완전히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쳐놓고 한 이 정도만 들어오면 돼 이 정도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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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